그래서 그 분도 당황을 하셨대요. 제 번호라는 사실을 알고. 아니 근데 말씀은 이렇게 절개로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텐데 보니까. 조사를. 아나운서에. 검정고 씨 출신의 수재에. 게다가 4대 보험 되지. 4대 보험은 무슨 말이에요? 그 아나운서. 개별사 아나운서. 4대 보험 될 거 아니에요. 뭘 이제 알아서 안 돼요.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 검색은 유보남이라고 알고 나서. 네. 그 검색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. 네. 검색을 했더니 어린 거예요. 거기서 이미 멘붕? 정말 어렸어요. 너무 나버려 어렸어? 몇 살이 어렸어요? 2살. 2살. 거기서 이미 깜짝 놀랐죠. 그때 뭔가 마음이 확 이렇게. 아니에요. 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. 그래요?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. 저는 여태까지 제가 10년 내내 방송하면서 항상 했던 이상형에 대한 답변에. 어리면 안 돼요. 를 얘기를 했었거든요. 어리면 안 돼요? 대단하세요. 대단하세요. 하나님. 하나님 하나님. 사랑해. 대단하신 거 하나님. 대단하신 거예요. 해주세요. 아 정말 어마어마한거에요. 어마어마한거에요. 되게 사랑하시는거에요. 아니 근데 중요한것은 어떻게 이 마음의 문을 열었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잖아요. 아 저요? 스물스물 느끼게 행동들을 하더라구요. 동영아씨가?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연애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. 올해에는 내가 무턱대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연애세포가 닫혀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뭐 지방 다녀올 때도 보통 제가 차에 한 하루에 나가면 열 시간 넘게 차에 있잖아요. 그럴때마다 메신저로 자기랑 이야기하고 놀자 뭐 이러더라구요 저는 안심심하거든요. 저는 되게 잘 자거든요 차에서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쁘거든요 차 안에서도 근데 심심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내 대답은 해놓고 연락을 안 했더니 심심하지 않더라도 뭐 하고 있는지는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. 그래서 아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싶더라구요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좋잖아요. 아나운서니까 밤마다 안녕하세요. 도웅영환입니다. 전화가 사람 정들어요. 전화를 해서 제가 책 읽는 걸 싫어 책을 두 페이지만 넘기면 꿈나라로 향해 있는데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밤마다 전화로 책을 읽어주더라구요. 야 야 밤마다 책을 읽어 여성분들이 청각이 굉장히 약하거든요. 음성이 좋으니까 일단은 어?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사랑 얘기인거에요. 어머 어머 부럽고 그 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랑이 부럽고 심장이 어? 어머 내가 심장이 뛰고 있었구나 를 느꼈어요. 갑자기 뭔가가 딱 깨인 느낌이랄까 내 연애 세포가 닫혀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연애 세포가 확 열리는 느낌 네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동영환씨가 저한테 다가오긴 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제가 제가 동영환씨한테 이렇게 물들었던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담겨진 건 떠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들어 있었어요. 아 이야 표현이 아름답네. 왜냐하면 담겨진 건 건져내면 되는데 이게 물이 젖어있다는 거죠. 네. 찌꺼기 떠있는 건 젖어있는 거야. 흠뻑 젖어있는 거야.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이야. 따로도 물론 만났죠.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술 한잔 사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. 아 그 동영환씨가요? 네. 그런데 저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술 좋아한다는 걸 여기저기서 듣고 괜히 술 먹자고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한잔 해봐야 되겠다. 좋은 동생으로 만나면 되겠지. 어떻게 지내면 되겠지. 했었는데 이게 못할 수 없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안 마실 거에요. 나는 마실 거에요. 그래서 그 이유가